김종국씨 커플만 빼놓고는 찬스 다 쓸 수 있습니다. 출발. 찬스. 약탄기 찬스. 약탄기 찬스. 약탄기 찬스야? 약탄기 찬스를 쓴다고? 아니 계속 약탄기 찬스야. 야 순지야 정말이야? 야 순지야 왜 약한기라. 약한기 찬스야. 오빠가 몸이 안 좋으시더라. 야 순지야. 문제드리겠습니다. 만 20세가 되는 젊은이들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요? 성년의 날을 기념해주는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일까요? 알지 알지. 3표들입니다. 건축학기론의 주인공입니다. 하나. 장미. 향수. 키스. 키스. 대상. 약탕기 내가 제일 갖고 싶었잖아. 약탕기를 왜 가져와. 이거는 먼저 출발하시면 됩니다. 일단 내가 얘기했잖아. 1등이라고 약탕기 좋았어. 반포시옥 백화점으로 가서 런닝맨 현수막을 쳐주시오.